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신라 이사부 장군을 기리는 축제가 삼척에서 개최됩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사흘간 삼척 문화예술회관과 죽서로 일대에서 해상왕국 부활의 바람을 주제로 이사부 동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부 축제에서는 뮤지컬 퍼포먼스와 시민 퍼레이드, 이사부 컨퍼런스, 전함 제작 경주대회 등이 열리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삼척시는 거리 퍼레이드 등에 참가할 시민들의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해 참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